자, 머니인더뱅크에서 론다 로지의 스맥다운 이민스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하는 나탈리아. 오늘 그녀가 론다의 복장 그리고 화장법을 똑같이 따라한 채로 링에 등장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하지만 당신은 나의 복장에 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اي정의 아이들과 내 생명을 기대하는 수정을 안 할 수 있다면 나는 10년간 지지대가 내 아기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단계에 나가지 Lemaitre도 말고 모든 이 단계에서 인간 수조가 수조가 타이러가 근데 이 분이 내려놓는 것 같 olhos 롬앤에 강해지는 것이 자신의 단계에서 이 점은 당신이 정리가 오네 제가 당신이 지진한 것 같고 You been here more time taking more hits than anyone and by God you're a heart we all all owe it to you But the truth is You are so lacking and natural talent and absent of charisma that despite your Una rival pedigree and work ethic The closest to ever get to being a main attraction in this company is dressing up like me 자신을 따라하는 정도 아니겠느냐. 재킷을 그대로 벗기면서 언더가. 안 벗겨지죠. 유모차를 넓은 언더가를 공격해요. 이건 너무 좀. 그런데 또 그걸 막고요. 하지만 그렇죠. 아무리 막는다 해도 유모차 굉장히 위험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무게도 많이 나갈 거고요. 빠져나가고 있는 나탈리아입니다. 둘간의 감정은 더 악화일로로 접어들겠네요. 자, 알론다는 따라할 수 있어도 저 타이틀을 따라할 수는 없겠죠. 남은 네, register. 한 번씩 해주세요. 남은 네, 저의 신수와 수행이 있겠죠. 남은 네, 저의 금지에 더 취하고 있습니다. 남은 네, 저의 신수와 수행이 있다면